이번 부산 P&I 쇼 저희가 이번 부산 P&I 쇼에 오게 된 것은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고프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가 꽤 높은 상태인데요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아직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카르마도 공개하는 거고 고프로에서 새로 나온 고프로 히어로5 블랙이라는 카메라고요 새로 발표한 카르마라는 드론입니다 그리고 핸드짐벌 저희 고프로 새로 나온 카메라는 하우징 없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카르마랑 연결해 가지고 하늘 위에서 촬영하실 수 있고 지상에서도 이런 핸드짐벌 이용하셔가지고 프로급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